왜 이렇게 커? 아, 뭐야! 아니야, 민희야! 이거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있어?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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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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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수고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데? 됐어요, 됐어요. 그 캡클러한테 물어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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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포스트잇 작성하셨나요? 저기에 있는 거를 랜덤으로 저희가 뽑아서 한 명씩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애교 적은 사람 없겠지?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해. 재밌는 거 적었겠지? 오, 넘는 편... 평가? 너무 쌓이죠? 아, 이거 Y件 Knight.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안 해주세요! 아, Pete, 수고하십니다. 한 번 더 찍어야 될까? 눈이 안 터져 너무 눈부셔 눈을 받아 심각한 찬성 눈을 임시 pillars 어? 옷 입어요? 네! 괜찮아요? 상호래? 나잖아! 오늘 삐약이... 삐약이 빠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 아,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지금, 지금 빠르게... 내가 내가 말하면 되네? 아... 내가 말하면 되네? 아... 아... 그러면은 저부터 읽어볼까요? 저는 제게 맞춰서 나왔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남자 아이돌 댄스는 지금 쳐주면 너무 고마울 듯 되나요 노래가? 노래가 되나요? 어떤 노래 생각나요 지금? 제가 챌린지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펙스 선배님들의 노래를 쳐볼까 합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좋아요 가봅시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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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나한테 나왔는데 내가 못 추겠어서 영은이한테 토스했습니다 잘했죠? 만간부 자 다음 다음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전매추 나는 전매추 아홉 개 추천해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다 먹는다고? 그럼 영은이 추천 영은이 부터 추천 저는 찜닭 찜닭 맛있겠다 로제 찜닭 먹고 싶어 마라찜닭 샤오 띵은 나는 그제부터 마라샤구 먹고 싶은데 매일 새벽에 더울까봐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마라샤구 추천해요 저는 같이 꺼바로우 먹어주세요 아우 좋다 저는 김치찌개요 어제 먹은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습니다 저는 디저트 쪽으로 저는 어제 빙수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맛있게.. 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빙수 추천하겠습니다 망치 망치 어제 먹었음 먹었음 망치빙수 에서가 만치빙수니까 나는 다른 빙수 아 빙수를 되게 먹어라? 아니 복숭아 복숭아 빙수 복숭아 빙수 복숭아 빙수? 그렇다면 나는 복숭아 빙수? 그렇다면 나는 짜장면 탕수육 좋다 좋다 나는 지금 매운 낙지 비빔밥이 먹고 싶어요 너무 디테일한가? 매운 낙지 비빔밥 맛있겠다 섬세하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네 네 예뻐요 활각하지 못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 왜 다 예쁘죠? 우리 왜 다 예쁘죠? 5, 6, 7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가 예쁘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같이 갈릴레오 챌린지 할 수 있니? 캐플러짱 매일 화이팅 그렇다 99번? 이거는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캐플리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캐플리아 싫어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캐플리아 싫어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싫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80분이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팬미팅에서 하는 거 어때요? 아 그럴까? 좋아 팬미팅에서 근데 지금 팬미팅에서는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고 싶은 사람 특별한 날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있죠? 그럼 팬미팅 때 용기 내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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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젤레젤레 젤레젤레 하는 사람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연습해 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짬짬 짬짬 아 너무 쉬운데 좋아하는 좋아하는 운동 숨쉬기 운동 아 최고의 운동이니까? 너무 좋은 운동이지 그거 운동이니까? 나도 못 내려왔는데? 나도 맨날 하긴 해 싫어하는 운동 이외의 모든 운동입니까? 아니 특히 싫어하는 운동 특히 싫어하는 운동 특히 싫어하는 운동 뭐가 있을까 아 러닝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딱히 유산소 운동 맞아 그게 너무 좋은 건데 나도 근데 또 나는 그건 좋아해요 춤추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해요 맞아 나도 근데 약간 시간 재면서 보면서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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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가 싫어요 계단 오르기는 좋아하는 거 계단 오르기는 좋아하는 거 끝 싫어자 저는 그동안 들었던 질문 중 가장 신박했던 질문은 입니다 어렵다 어렵지 이거 받고 계속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지금 오 다른 멤버들은 있어요? 신박한 질문 생각나는 거? 없으면 넘어갈게요 카루 생각할 시간도 안 저리는데 카루 카루 저는 귀여운 이모티콘도 써주셔서 봐봐 아 귀여워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추억을 알려줘 카루 너무 많지 나도 너무 사랑했어 너무 많지 하루에 기억나는 순간 어디가 있어요? 나는 그거 일본 콘서트 나도 첫 콘서트를 했을 때 진짜 진짜 꿈에 나왔던 그 잔명이 딱 나와서 맞아 너무 감동이었고 연습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다 힘들었는데 그걸 잊게 하는 정도로 너무 행복해서 그게 진짜 인센에서 제일 가장 큰 추억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디였죠? 폴란드였나? 해외 나가서 멤버들이랑 백투더 시티할 때 진짜 힘든데 오케이 오늘도 아름답네요 질문 샴푸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 다 같이 사용하는 게 있죠? 저희 다 같이 쓰는 게 있는데 맞아요 특급 비밀인데 이게 모발에 좋다고 해서 이름이 뭐지? 공개해도 되나요? 이름이 뭐죠? 추천해주신 네 하겠습니다 아 시쉐이도 저희가 쓰는 거는 시쉐이도의 핑크색과 보라색 샴푸통 두 개 있거든요 왜 괜찮겠지? 수블링 수블링 염색한 멤버는 보라색 샴푸를 쓰고 안한 멤버는 흰색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블링일 거예요 이름이 추천할게요 좋습니다 맞아요 다연씨 네 저는 갈릴레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 포즈 가능할까? 아 저는 훅이 제일 좋아서 5,6,7,8 아 포즈 아 포즈 그 다음 미안 아 미안 미안 오케이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우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좋아해요 하트 망원경 하트 망원경 하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첫번째 코너가 지나갔고요 두번째 코너는 저희가 추천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음악방송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폴라로이드 자켓 찍을 때 자켓 찍을 때 찍었던 폴라로이드를 모두 추첨을 해서 9명을 뽑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한 명씩 제발 제발 총 9명에게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번호 알려주셔도 제가 그 번호를 뽑을 순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행운을 빌어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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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보자 뭐라고? 입모양 뭐라고? 입모양 뭐라고? 다 말해주고 있어 어 어 우와 우와 이거 아이패드로 뽑는 건가 봐요 우와 와우 완전 신기해 이렇게 해 할게요 하나 둘 셋 38번 30 오 럭키걸 뭐야 손 손 손 저기 들었다 손 손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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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 언니 지게하고 질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왜 안 되냐 아 미안해 미안해 비 다들 올리시면 안 돼요 삐삐삐삐 잘라주세요 아 이름 불렀어 자 그다음 핑언니 하나 둘 셋 59 오 뭐야 아까 저분이 계속 반짝반짝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자기 뽑아달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렇게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간절하세요 간절하세요 지금 바로 간절하세요 자 스톱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스톱 115번 115번 어디 어디 어딨어요 어디 센터로 어디 축하해요 어디 있어요 오 아 저희 오 축하해요 아 저기 아 저기까지 1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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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리랑 상관없구나 보면 이게 다 순서가 있는게 아니구나 아 있어요 아 아 아 아 오 우리는 그런거 몰라요 오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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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해요 축하해요 40번 40번 오 제일 좋아요 리액션 좋아 리액션 좋아 귀여워 맞네 세모의 리액션 축하해요 역시 일 만할거야 괜찮아 나는 하하하 하하하 끝 따로죠 갑니다 끝고 싹 어 시련이 좀 있어요 할게요 149번 149번 있어요 149번 149번 네 네 물첩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따로 다녀야 돼요 따로 다녀야 돼요 참 안오는 그렇군 다음 귀여워 시 시작 싹 57번 57번 아하 하하 하하 최고의 하하 저기 저기 당첨자 사이에 끼어 있는 저분이 더 놀 것 같은 표정으로 하하 하하 축하해 가요 양혁이 당첨 됐어 그러네 감사합니다 자 가볼게요 오 LS 110번 110 110 110 110 오 오오~! 이름 부르지 마 SUNT's 위험해ster 나 마이크 안 틀꺼야 이렇게 9명의 플라로인들을 다 증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받으신 분 한 번 소리 질러주실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아주 만족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 다음 코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다같이 캡처타임 캡처 우리 유닛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캡처 유닛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그럼 토피탈아이 팀 먼저 포토타임